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사귀지도 못해보고 몇 번을 이별하는 거야. 날 계속 찾으면 내가 당신을 찾을 겁니다. 저 1문제나 정말 순도 100% 우연한 만남 아니면 노 변호사님 근처 100m 이내 절대 접근 안 할 거예요. 저 변호사님 진짜 안 좋아해요. 정말로 진짜 믿으세요. 진짜 도대체 무슨 생각인 건지. 변호사님. 은봉이 너 또 차에. 누가. 다녀갔어요. 어? 그 사람이 다녀갔다고요. 희준이를 죽인 범인. 야 너 지금 뭐라 그랬어? 지금 누가 다녀왔다고? 아니. 어쩌면. 지금 여기 있는지도. 안전하게. 안전하게. 여보세요. 당신이지. 당신이 여행에. 나는 시끄리암. 그 사람이 사려지는 않았을 뿐이라고 해요. 그 사람이 사려지는 않았을 뿐이라고요. 이 사라지에 대해 내 사라지를 살고 있어요. 야, 봉이. 야, 너 괜찮아? 어? 너 괜찮냐고. 놓쳐버렸어요. 바로 내 눈앞에서. 진짜 분하고 화나. 아...